유현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호소력 있는 연기와 엑스탄 멜로 연기로 많은 여성 시청자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작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승호씨가 형이에요? 형부터 하세요 유현석씨 유승호군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승호입니다 네 일단은 네 정말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 저 혼자서는 진우라는 인물을 아마 그려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스태프 여러분들 덕분에 잘 그려낼 수 있었고요 특히 지금 현장에 계시는 아니 현장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남국민 선배님 정말 정말 존경하고요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집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둘 생각인데요 촬영 나갈 때마다 그 해이해진 마음을 이 트로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잡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유현석씨 유승호씨 네 유현석 네 유현석 네 유현석 네 유현석 ر